안녕하세요. 비전공 유예생으로 합격한 27살 이성호입니다. 작년에 1점 차로 불합격하여 낙담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여 노력의 보상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학교 선배의 추천으로 손해사정사란 직업을 알게 되었고 보험사에 취직을 할 수 있다는 점과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로 다가왔었습니다. 선배의 강력 추천이 있었고 다른 학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적중률이 높은 점이 제가 인스티비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의학 이론은 45회 시험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았고 실무 위주로 강의해 주시는 김윤아 교수님을 수강하였습니다. 김윤아 교수님의 강의는 주제의 중요도에 따라 설명을 해주셔서 수업이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김윤아 교수님의 의학 이론 핵심 노트라는 교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으며 이 교재에서 교수님이 집어준 내용이 이번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책임 근제는 작년에 들으면서 만족했던 김광준 교수님을 수강하였습니다. 김광준 교수님의 강의는 매우 깔끔했으며 책임보험은 작년에 들으면서 만족했던 김광준 교수님을 수강하였습니다. 강의가 워낙 깔끔하기도 하였고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의 보상책임, 보험금 산출 연습문제가 많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시험에 대비하기 좋았습니다. 제3보험은 작년에는 윤금옥 교수님을, 올해에는 윤종길 교수님을 수강하였습니다. 윤금옥 교수님의 수업은 밴드 자료를 포함하여 워낙 많은 양의 자료가 있어서 시험에 연습을 통해 대비하기 쉽고 그만큼 그 수업을 따라가면 고득점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길 교수님의 수업의 경우 지역적인 부분보다는 핵심적인 주제를 위주로 강의가 진행되어서 이해도를 빨리 쌓아올릴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도 많이 다뤄주시는데 이번 시험 3번 문제에서 교수님이 중요하게 다뤘던 KECD 개정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잘 대비하여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박세원 교수님을 수강하였습니다. 박세원 교수님 강의는 자동차 보험 보상 시스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시켜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루지 않는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작년 1월 말부터 수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차 시험은 시험 한 달 전 한 달 동안만 공부를 하였습니다. 45회 시험을 치룬 후 올 2월까지 휴식 및 보험사 계약직 근무를 위해 공부는 감을 잃지 않을 정도로만 유지하였습니다. 세세하게 계획하여 공부를 하는 타입은 아니어서 순공부 시간을 하루 8시간으로 잡고 유동적으로 공부했습니다. 개념 강의는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2배속으로 1회만 들었습니다. 그 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반복하였고 이때 저는 세 가지를 유의했습니다. 첫 번째, 틀린 문제 반복하지 않기 두 번째, 아는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시 정리하기 세 번째, 실수 줄이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저는 아는 문제는 무조건 맞춘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고 실제 시험에서 이 방법대로 공부하여 아는 문제는 모두 다 맞추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였으며 실제 시험에서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차 의학이론을 암기할 때는 주로 관련된 점을 연계하여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위별로 상해나 질병을 분류하고 추가적으로 증상, 치료법과 같은 공통점이 같은 것을 연계하여 외우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네프린 투여는 파상풍과 아나필락시스를 치료한다 라는 식으로 합쳐서 외웠습니다. 제 3보험 과목에서 제가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중하였던 것은 보통 약관 다외독이었습니다. 실손보험, 안보험 등 3보험끼리는 약관에 비슷한 내용이 많아서 다외독을 하기에도 그렇게 큰 분량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외독을 통해 많이 보고 익히면서 실제 시험장에서 약관 문제를 풀 때 빠르게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책임 근제는 전년도 시험에서 제가 시간이 제일 많이 부족했던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할 때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답안에 불필요한 요소를 줄였습니다. 제가 답안을 써내려갈 때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적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지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이를 최소화했습니다. 산식을 쓸 때 반복되는 부분 또한 많이 줄여서 반복을 통해 많이 줄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제가 2년간 시험을 본 경험으로 느꼈을 때 최근에 문제의 경향이 변칙적이니 조금 폭넓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휴식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 시간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넘어가기보다는 운동이나 사람을 만나는 등 각자만의 재충전 방법을 통해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시험 시작할 때 첫 문제에서 마지막 문제까지 간단한 목차를 잡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번 시험에서 실수하였던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 과목에서 일을 하지 않고 넘어가서 풀다가 앞 문제에서 적었던 내용을 뒷문제에서도 똑같이 적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이 점이 이번 시험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같은 유해생 분들도 걱정과 불안이 많겠지만 그까지 정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들 파이팅하세요.